오늘 성경말섬은 사사시대에 미디안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스카웃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랄까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기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은 굉장히 급쟁이고 소신병 환자 같고 신통차는 사람으로 오늘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저 베들렘 덜판의 양치기에 불과한 여덟 아들 중에 막둥이에 불과한 기도원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를 스카웃하실 때도 보면 디모데가 우선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도무지 않아요 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몸도 약하고 집안도 형편이 없고 심약 허약 병약에 빠진 그런 티미디한 디모데를 들어서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선택할 때 이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습니다 본부인 래야 그 다음에 또 둘째 첩으로 들어온 하갈이 있고 셋째 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셋째 부인 거둘라라는 후처가 있습니다 거둘라 밑에서 태어난 아들만 장세기 25년에 보면 6명이에요 많은 아이들 중에도 제일 허약에 빠진 제일 신통찬한 이삭을 장남으로 상속자로 들어서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제자들을 부를 때 오디션을 한다거나 제자들을 부를 때 시험을 친 적이 없어요 막 불러지 않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위에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힘센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좀 골치 덩어리들, 신통찬한 사람들을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서실 때 다윗이 아비가 볼 때도 형편없는 아들 여덟째 막둥이 도무지 써잘 데 없는 아들 아빠가 너는 덜판에서 양이나 지키라 그렇게 갈로밖에 제켜놓은 아들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제가요 덜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옥체를 보존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 새끼 한 마리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움켜가면 추적 60분에서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간 양 새끼를 끄집어 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셨었은 적 오늘 이 할래 없는 골리아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를 불럴 때도 디모델가 약해 빠졌으니까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해라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주신다 이삭을 불러셀 때도 워낙 비실비실하니까 막 백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말주변도 없고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무식한 베드로를 불러서 성령으로 감아 감동하게 하시니까 그가 설교 한 판 할 때 삼천명이 해결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를 때 작은 자, 약한 자, 병던 자 그런 약자를, 빈자를, 소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요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세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세의 아들 기도원이 기도원을 소개할 때 아직은 단독적으로 기도원을 소개를 안 하고 저, 저, 저 집안의 아들 내미란 누운의 아들 요사 여러분 아들 내미로 아직은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단독적으로는 아직은 소개할 만한 경력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요하세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이게 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40년짜리 어떤 사사는 20년짜리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에 14명의 사사를 들어서 그때그때 유통기한을 정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몸이 약하면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아프잖아요 변도가 붙는다 소화가 안 된다 그 사람 몸에 가장 약한 부분부터 탈이 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보내는데 블레셋이 아말렉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을 합니다 지금 이때는 미디안 밑에서 근 한 20년을 압박을 당할 때 우리가 일제 36년을 수탈을 당했듯이 미디안이 이때는 근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지어놓으면 추수 때 홀라당 다 털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기도원이 농사를 짓는데도 여러분 타작이라는 건 마당에 곡식을 밀을 깔아놓고 말리고 도룩게로 두드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워낙 급쟁이 이 기도원은 마당에서 농사를 안 되고 포도조 틀 속에 기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토닥토닥하고 아주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 급쟁이다 기도원의 모습이 아주 미디안 군대 쪽을 못 쓰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철저히 일제 30년 동안 압박을 당하듯이 이때가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때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누굽니까 미디안이 항상 사람은 공가가 있다 환경 배경 족보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윗물은 더러워도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뜨겁든지 차겁든지 반응을 하면 달라지는데 이 미디안이 여러분 장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거둘라의 소생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거둘라 밑에 아들이 여섯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후처 소생들은 서자들은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상만 남겨놓고 다 쫓아낼 때 이때 쫓겨나가지고 동쪽 사막 끝에 거기서 살았던 족속들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동쪽 사막 끝에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막 이름이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고럽히는 그런 아말렛과 같이 미디안과 같이 이 사람들은 벌레셋과 같이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게 태가 갈라지는 거예요 악한 역할로 써임받는 이 미디안이고 또 미디안 족속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처갓집이에요 모세가 마흔살에 쪽박을 차고 인생 마흔살에 완전히 인생 부도가 나서 짝대기 하나 들고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도망을 간 광야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가서 나이가 80이 되도록 덜판에 숨어서 피난 생활을 할 때 그때 모세를 거두어준 사람이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어른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공과가 있다니까요 내가 출생 성분이 어떻든지 내가 체질이 기질이 DNA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면 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지관이에요 수십 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하니까 여기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쪽을 못 쓰고 타작을 마당에서 안하고 포조조 털 속에 기들어가서 할 만큼 아주 급쟁이로 기도원의 첫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요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만다행한 것이 그때그때 사람들이 총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일방적으로 먼저 신방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여기에 기도원은 이 망할 놈의 세상 저 징글징글한 미디안이 해마다 쳐들어와서 농살지만 다 털어가니까 이 더럽은 세상 죽지 못해 사는 세상 포도 저 털 속에 기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급쟁이요 그런 기도원이 자기를 생각할 땐 한심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짜고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부를 땐 쪼다 기나와 기나와 이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쪼다 같은 급쟁이 기도원을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기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톤으로 지금 기도원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프라브롬 문제를 보지 마라 프라미스 하나님의 은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이 데뷔할 때 비슷합니다 골리아시 덩치가 3m가 넘는 떡대가 이따 많은 게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윗의 형님들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와 진짜 크다 저게 밟히면 장자 터지겠다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반대예요 와 진짜 크다 저런 새끼는 눈 감고 집었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겠다 이따 많은 거 못 맞히면 바보지 답답하다는 건 답이 두 개라니까요 답답하다 까바바다는 갑옷을 두 개 입으시니까 까바바다니까요 다윗이 그 골리아시의 덩치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덤비라 이 자수가 니까짓이 이 자수가 칼과 창으로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이 물멧돌 짱돌 하나만 있으면 니까짓은 원샷에 해결한다 이 자식아 다윗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다는 건 썰게 담자 큰 대자 간띠가 부은 상태가 되어서 덩치가 클수록 해결이 쉽다니까요 한 방에 해결한다 한 방에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 막강 미디안 대군을 상대할 때니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뭐 덩치가 크다고 쪽수가 많다고 겁낼 필요가 없다 한 사람 치듯이 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듯이 이게 기도원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구약 성경의 최고의 보험 안전조치 특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안전조치요 그게 최고의 보험이 방패마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현실은 반대예요 여러분 깝깝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현실은 엉망진창이고 더군다나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13절에 기도원이 받아서 반대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째서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그래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는데 어째 나라 꼬라지가 태칸백성 개뿔 맨날 시달리고 2단 3단들이 와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블레셋이 아말레기 미디안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 사사시대는 다크에이지라고 가장 어두운 시대 암담한 시대 희망이 절망인 시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이런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모양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 꼬리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갈수록 고난을 당하고 나라 꼬라지가 어째 이 모양이냐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 14절에 여하께서 그를 향하이러실대 너는 가라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계속 안됩니다 못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계속 도리질을 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게 여덟 번이 나옵니다 기도원의 생각에서는 택도 없는 일이야 안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도 여덟 번을 8전 9기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된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격려를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실 때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시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힘이 센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팔뚝을 믿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모잘라는 사람 신통차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다윗이 일평생 쓰임받은 것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자기를 여덟째 중에 막둥이로 작은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낸데 사람이 나를 몰라주네 시대가 나를 몰라주네 그런 사람은 백발백종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겸손을 감당하고 작은 자의 자리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린 집안도 신통창고 우리 집은 약한 집안이고 극히 약하고 나는 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이것이 기도원의 실상이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보실 때 항상 작은 자를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무식한 자를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IQ 150 이하는 다 집에 가라 하나님이 언제 그러냐 하나님이 언제 천당에서 천사들 집합 부산에 가서 포동교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대급박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모자라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슈퍼맨 안 되어도 우리가 다 천재가 안 되어도 우리가 다 만능이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라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괜찮다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 재활용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도원을 그렇게 불러쓰시는 거예요 16절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하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믿은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대군을 덩치를 걱정하지 말아 사이즈를 걱정하지 말아 아무리 대군이 쳐다로도 너는 한 사람 치듯이 간단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제일 은혜받는 성경구절이 이사야 41장 말씀이라 그래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백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네게 이러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가장 은혜받은 말씀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현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다 꽝꽝 털어막힌 거예요 숨통이 막혀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나라 꼬라지가 어찌 이러고 집구석이 우한 질고가 끝이 없고 살아갈 여망이 사라지고 현실이 환경이 배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안심 두심이 석심이 무기력하고 무대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어려운 오른팔로 꽉 잡아주리라 계속 그렇게 지금 여덟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기도원을 여덟 번이나 재수술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리셋을 하고 계속 기도원의 마음을 추서려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 대군 수십 년 동안 이십 년 동안을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막강 미디안을 대할 때 그렇게 포도주 털 속에 숨어 지내지 말고 내가 너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덩치가 아무리 커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대하듯이 심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괜히 심각해지고 괜히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데 목숨을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차장도 하나로 맡으러 가잖아요 한 가지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한 사람 있고 열 가지를 맡겨놓으면 열 가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 앞에 쩔쩔매는 기도원을 향할 때 숫자, 덩치, 사이즈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하겠다는 거예요 민숙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일대일로 나옵니다 단수로 나옵니다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여러분 천지를 참고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의 눈물을 한 사람의 한숨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스케일과 디테일이 함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다음이고 뭐 10년 뒤고 상관없고 마지막 기도 최후의 기도 주여 이번만 이끈만 해결해 주옵소서 이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삼손이 마지막 기도할 때 평소에 천하장사 때 해치웠던 게 아니고 이 청에만 3천명의 여러분 그 대적들을 방백들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주유소 석격사건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면 다른 놈은 겁이나 다듬어가는 거예요 볼링을 칠 때는 점을 하나를 보고 쳐야 되지 이 핀을 다 잡아뜨려야지 그러면 또랑으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한다니까요 한 사람 치듯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조집사님 가정 김영희 근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 그 집안이 그 집사님이 이제 세 달 뒤에 퇴직을 한 거예요 직장에서 세 달 뒤에 이제 완전히 퇴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이렇게 노인들 뭐 이렇게 취업하고 이런 걸 상담을 하는 일을 하다가 컴퓨터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LH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가지고 집을 짓는 뭐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신청해가지고 부산시에서 혼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떤 또 교장선생님한테 소개를 했더만 교장선생님이 에이 요즘 그런 게 어디냐 사기다 사기 이래가지고 교장선생님 얘기를 해도 안 되어서 자기 혼자 이제 되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돈도 얼마 없는데 종잣돈 얼마 없는 거 가지고 집을 열일곱 칸이나 집을 짓고 또 그걸 뭐 전세 걱정도 안 하고 또 LH에서 85% 또 전세가 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이면 날로 먹는 거야 날로 원래 되는 놈은 자빠져도 많은 자리 주워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근저 놈은 한쪽 주머니에 미꾸라지가 뒷주머니에 붕어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조례가 그 어떤 법이 그 집사님 조집사님 한 사람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래 요즘 이제 다시 그걸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 제도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 마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법이 바뀌고 한 사람 때문에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조집사님은 날로 먹었다고 봐 어째 하나님이 퇴직하는 거 타이밍까지 딱 맞춰가지고 퇴직 세 달 전에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 집에 신방을 가보면 내가 신방을 설교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이 집에는 날로 복을 받았구나 맞춤형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이 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한 사람을 일대일로 상대하시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눈물을 닦으시고 너희의 한숨을 거두시고 이 시대가 뭐 이래 나라 꼬라지가 우찌 이래 희망이 절망인 이 시대의 가장 암담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앞에 쩔쩔매는 기도원을 만들어 가시는데 한 사람 치듯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고수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내 잔이 철철 넘치나 있다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식사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 90이 다 되신 원로 목사님이 옆에 강 목사님이 앞자리 계시고 그 교회 후임 단임 목사님 40대 목사님 앉아 계신데 90대신 원로 목사님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요 그런데 40대 단임 목사님은 금방 지옥에서 출장 온 것 같아요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 박 목사님은 얼굴이 왜 그렇고 원로 목사님은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부모님의 덕이고 셋째는 소식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체질적으로 몸이 약하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체질 자체가 소화를 잘 못하고 위가 약해가지고 항상 밥을 쪼개씩 먹었대 여러분 작은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힘이 센 것들은 대부분 교만으로 넘어가요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만들어놓아요 이분은 큰 욕심도 없고 보니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힘이 드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사심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애 같은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합니다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고 저는 항상 기쁘하니까 항상 웃고 있으니까 서탠네스가 없는 거잖아요 이 90이 되신 목사님이 얼굴이 왜 그렇게 좋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평생 소식을 했대요 과식, 과로, 과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값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과속, 교통사고의 주거범은 과속이요 과속하니까 와장창하는 거예요 과식, 돼지같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평생 소식을 하느냐 늘 몸이 가볍고 야, 제가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90 되신 원로 목사님 어째 얼굴이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병든 몸을 물려주셔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을 물려주셔가지고 평생을 조심하다 보니까 90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소신병 환자 같은 이 기도원을 급증이 기도원을 통해서 큰 용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병들었을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게 살 길이에요 한 사람 치도 탄다니까요 여기에 한 사람 치도 탄다 이번에 전도의 구호가 천번 기독, 백명 전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솔로몬과 같이 일천번째를 쌓자 모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천번의 기도를 해보자 기도하고, 부러지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두드리다 보면 손통이 열리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제가 붙여놓고 기도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혜가 전화 왔더라니까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천번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반응의 상황 없이 백명한테는 전하자, 유통하자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요, 내가 내 영이 살아나요 전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막힙니다 혈이 막힙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의를 하면 적어도 기본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기본은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번을 기도하고 백명을 전도하고 열명은 세례를 세우는데 그 핵심은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VIP Very Important Personal VIP라 그래요 우리 전 집사님, 영어 선생님이 앉아있는데 저보고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니까요 목사님은 할 만하면 영어는 쓰지 마라 하더라고요 너무 콩글리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말는데 베리 임포턴트 퍼센 그걸 VIP라 한다니까요 매우 중요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놈만 편다니까 주유소 섭격 사건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전도하면 하나님 또 자신감을 주시고 또 다음 사람, 이 기도원이 미대한 대군을 한 사람 치도 타리라 이렇게 흘러가듯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치도 타리라 원샷에 다위세의 물멧돌 하나 가지고 모세의 짝대기 지평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 죄로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추간합니다 성도인 사건에 그 resposta 감사합니다.